일 tarp 오~~ 쉼바심 히~~ 쉼바 오!! 오! 어 이거 땡겨주는거 봐 히익 이야아.. 힘 봐 힘 히익 와 안 되겠죠? 이야아 동작이 힘이 많아 오우 자아 소금 송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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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크다 커 자 여러분 뱀입니다 밀뱀이라고 엄청 크네 날씨가 굉장히 많이 풀렸네요 몇 미터 되는 것 같습니다 색깔 보십시오 이거 페이션인데 사람도 놀라겠네 산으로 올라가 산으로 어마어마 큽니다 구렁이는 아니구요 잡뱀인데 잡뱀 밀뱀이라고 하지 시골에서 밀뱀 독사는 아닙니다 독은 없는데 그래도 물리면 아픕니다 치명타 자 풀어주겠습니다 여러분 뱀 함부로 잡으시면 안 돼요 여기 또 펜션 관리라 뱀을 또 산으로 놓아줘야 됩니다 집이 있어가지고 집 근처로 오면 안 돼서 사람이 또 위험합니다 풀어주겠습니다 여러분 암요하겠습니다 가라